마지막 패시브 던져야겠죠 권한나의 슛 권한나 권한나의 마지막의 스탠드 슛이 아주 강력했어요 인천시청 입장에서는 권한나 선수가 이렇게 득점력이 권한나 권한나 골대 맞고 나온거 다시앞고 슛 들어가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서울시청으로서는 공격에 활로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권한나 선수 각도가 그리 좋은 상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연결시켜줬어요 먼 거리에서 권한나 선수가 득점 최수민 권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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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의 점프력으로 인해 강력한 슛 시도였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각으로 꽂히는 아주 멋진 슛이었어요 권한나 선수의 끝 오늘도 권한이